여러분은 어디 회사 거냐 처음처럼 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천 원까지는 괜찮은데 천오백 원이면 솔직히 이것도 싼 건 아니거든요 공적 마스크라고 하고서는 그래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, 유통, 판매 단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피로가 좀 쌓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? 근무 시간에 의한 그런 부담감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 사명감이 더 커져버렸죠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지금 연락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고 싶어요 괜찮은 거고 싶어요 이거 안녕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